이곳 유엔기념공원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6.25전쟁의 아픈 기억을 생생히 담은 살아있는 역사 현장입니다. 부산의 영웅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한 명의 미군 병사의 시신까지 찾아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안장하며 매년 이곳을 찾아 전우를 잊지 않겠다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지켜낸 분도 계십니다.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을 전우를 잊지 않겠다는 소원을 마지막 임무처럼 간직하고 지켜낸 위대한 참전 영웅들. 이분들께 바치는 헌정공연 마지막 임무 현역 장병 유족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신이 나의 영웅리에 상승합니다. 이 시신이 나의 영웅리에 상승해 이 중간에 따라서 전우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신이 나의 영웅리에 상승합니다. 그 선택할 때에는 하나는 모든 걸 보기ullg Assisting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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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당신과 당신의 당신이 są 힘든 알 것으로 법ST고 생각합니다. 이 시신을 우리를няя 강하게 trifling 이것이 일관빨이 마치 이것은 나를 가장 fix합니다. 이 시신이 나의 영웅리에 상승합니다. 이 시신이 나에게는 자신의 영웅리에 상승합니다. 아멘 tonight we're fighting for our lives let me hear your battle cry your battle cry we are the ones who will never be broken with our final breath we'll fight to the death we are soldiers, we are soldiers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you can't erase us, you'll just have to face us we are the ones who will never be broken with our final breath we'll fight to the death we are soldiers, we are soldie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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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